샛 vii 두개 축하 축하 첫쪽에 아니요. 두 번째 두번째야, 잘 왔어. 어! 이 좀 봐. 이 좀 봐. 뭐하고 쥐까? 어! 쏙 들어갔어. 쑥카측카우 나와봐. 얼마나 되느냐 한번 보자. 꼭 씻어서. 이야, 몇 개 쥐까? 한 70마리. 한 70마리. 잡았어? 소금이 어디? 이쪽이야? 바지락이야? 어, 근데 벌어졌어. 어, 있다, 있다, 있다. 그래, 가져와, 가져와. 씹어봐. 바지락이 봐봐. 어디예요? 태양대한 신성남도 태양군에 있는 웅선표에 세울 때입니다. 오, 기억하다. 이게 조개를, 이게 무슨 조개인지는 찾아가야 될 것 같아. 또 뭐가 어떤 게 있어? 백합! 여기 백합이 있습니다. 백합이야, 이게 동죽, 동죽. 자, 그리고 여기도 작은 동죽이 있습니다. 어디 봐. 이것은, 이것은 이게 뭘까? 어, 물이 들어오고 있어.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합니다. together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